페이스..아뇨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라스트 오브 워스 DLC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조작법은 잘 아니까 시작하시죠 thick 나도 여긴 처음 하는거라서 스토리가 궁금하다 다운로드 콘텐츠를 얘기하는 건데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외전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라플레이들? 내려가! 이 놈이 누구야? 헐헐리 양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도키도키 도키도키 금렀 누구냐? 뭐야? 뭐야? 이런 이씨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뭐지? 내가 죽였어 정말 멋있네요 죽일 뻔했다, 인마 팔 부니까 아직 엘리는 물리기 전인 것 같아요 팔 부니까 아직 엘리는 물리기 전인 것 같아요 45일? 45 days? 46, technically wanna know what I've been up to? all this time I thought you were dead yeah here look no way still no roommate? I had to sleep under Liz for three years and you know how bad that girl smell you're a firefly you're a firefly you still have it up you still have it up what? what are you doing? I'm making sure I don't get caught the firefly in my room relax there are no soldiers on the entire floor here here congrats hey are we cool? are we cool? are we cool? I disappeared and you're mad and I owe you an explanation let's get out of here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it's almost morning and I have military drills you know where we learn how to kill fireflies yeah put some pants on and let's go I'm so dumb oh come on when have we ever gotten into trouble? o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ll have to go let's go let's go 지저스 지저스 와... 졸라 아프겠다 배가 그냥 빵꾸나버렸던 거였네 지어라는 거 봐라 오케이 이제 시간을 좀 벌었겠지 상처를 꿰밀 걸 찾아볼게요 아 똥똥이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을 축하해요 도키도키 식량 구하기로 가기 전이 아닌데? 그 좀 더 전인가 보다 라스트 오버스 랩트 비하인드 일단 괜찮겠지 어 일단 개털이네 네 또 여기저기 뒤져보고 다녀야 되겠구나 러프메이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소프트 가입을 축하합니다 도키도키 도키도키 자 자 일단 뭐 먹을 게 있나 한 바퀴를 돌아보고 어 근데 후레신 갖고 있네 개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가도 되나 그냥 이대로 가도 되나 이게 뭔 소리야 좋아 좋아 슥 슥 스스스스 헤헤 잠겼네 약국 자 조엘의 약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약국을 보면 들어가는 게 맞지? 뭐야 빈 병이야?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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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모든 것들은 정리되어 있네 이게 끝이야, 부품? 너무 짜네. 약사가 미쳐서 날 덮쳤음. 약사가 미쳐서 날 덮쳤음. 내가 제대로 패줌. 의식을 잃은 상태. 옆집 인형 가게에 가둬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인형 가게에 가둬뒀다고? 자, 비밀번호를 알아냈지? 어, 깜짝이야. 존나 깜짝 놀랐잖아. 아, 깜짝이야. 첫 번째로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열쇠가 있어야겠지? 열쇠가 필요하다. 그럼 아까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니까 거기에 약사가 있다고 했단 말이지? 그럼 그 약사를 무찌른 다음에 그에게서 열쇠를 얻으면 되겠지? 자,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니까 자, 열고 31 맞다. 잘 됐어. 오케이. 쒸잇. 스포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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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깝둑튀 느낌인데? 확 튀어나올 느낌인데? 확 튀어나올 느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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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spring 아... 워야楚 아... 으악... Subhaid 문화, 정보센 mystarena 클리커 주제에 죽여버리 갔어 돼져 이씨 나 여기까지 돈 주고 온 거 아니야 나 여기도 짬밥이 있어 자 이제 피리번호 알아냈으니까 약득 뭐 이런 이 옌병 빈상자요? 에이씨 승질 더러워 어 미루테리 헬로콥터 저게 필요해 조얼 자 일단 가기 전에 아이템이 있나 확인을 해 봐야지 아 여기가 길인가 보다 이쪽으로 못 가게 돼 있는 건가 보지? 그러네 가자 가자 그치 어어어어어어어어야 이런 이씨 쒸쒸 오케이 야 이거 화장품 가기인가 보지? 아 미용실인가 보다 내일 살롱이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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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움직이려나? 이씨 살롱 쪽지 뭔 소리야? 봉합독은 없어 봉합독은 없어 봉합독은 없어 봉합독은 없어 아 그러고 보니까 본편에서 조엘이 다 받는 질이 돼 있었지 몸에 빵꾸났던 거 그래 그거였구만 이게 DLC로 나오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기 하는 게 꿈에는 그 저기가 과정이 어 다시 과거네 어 다시 과거네 놀랐어 봉합독은 없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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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떻게 찾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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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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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버라니 설마 GTA의 트레버 그 트레버는 아니겠지 그 상 개또라이 트레버는 아니겠지 그 상 개또라이 트레버는 아니겠지 트레버라니 야 이 정겨운 이름이 야 트레버라는 이름을 라스트 오버스에서 듣게 될 줄이야 이렇게 반갑나도 그리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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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린다며 나도 유튜브로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하하 그래야 스토리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게임에 집중하니까 스토리가 잘 안보이네 자! 자! 우리 좋은 시간을 만들고 트레버가 여기 오면은 클리커고 나발이고 다 뒤져 인간 살인병기야 아니면 클리커를 수화에 두고 클리커를 부하버리듯이 부를 수도 있어 걔는 그로우도 남는 놈이야 근데 그들은 얘기하잖아 응, 알겠지 불을 찾았으니? 룩 포 더 라이트 선실 간 동중앙초 감염이 없었다 룩 포 더 라이트 제 인식에 대해서는 이 룩을 죽였다 왜왜왜왜왜 머리들인가 보지? 오 마안, 죄송합니다 tail bit jumpyYou Be careful, it's wet 조신이 맺혀줬어 조심히 철어준어 Hey, so Maybe I should join the Fireflies Ellie That was the first thing I asked Marlene She wants you safe at that stupid school I'm not even supposed to come see you Why does she care? She's worried I'll get you into trouble 같이 가 친구 자 항상 맵을 돌아다니며 먹을 게 있나 확인을 해보고 개털이네요 가자 와 정말 어둡다 라일리,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너의 아이스크림은 없네 그런데 너의 아이스크림은 없네 아이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아이스크림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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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나의 아이스크림이 터뜻해야돼 아, 여기 뭔가 있군. 둘, 셋! 열어줄 거야, 문? 아, 당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열어주는구나. 열어! 오픈!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이씨! 왠 날 약올려, 이 새끼! 아, 깜짝 놀랐네. 우린 이 곳을 어떻게 찾는 거야? 이리 와, 내가 너의 완벽한 마스크가 필요해. 레일리, 완벽해. 아, 너네네. 하아... 하아... 여... 잘생겼는데? 보통 이렇게 코가 크면은, 고시기도 크다는데. 하하... 아, 미안합니다. 그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 오, 내 것도 있네. 월프맨이나 뭔가? 닉대행간. 를 펍! 하아... 하아... 라고 좀 짓이하네. 하아... 하아, 잔아, 이 morse! 하아... 하아, 지금 싹 field. 르롱! 아, 이거 액소 빠쑥이네, 이거. 으아! 주렁 데 아 좋나 게이지 울려야 되네? 맙소사 아 디니시 만들어 놓은 거 봐 돌아버리겠네 아, 트리플 피닉스 오, 트리플 피닉스 앵그리 보드 아냐 이거? 헐 어, 깜짝이야 어, 훨씬 낫네 아, 존나 귀엽다 졸기다 졸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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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밑에 자동차 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 왜 이러고 노는 거야 계속 흠 흠 흠 흠 이거 잡으면 클릭코드로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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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네! 다 깼잖아 아 반대편도 있다니 아니 저기 개싸가지 저거 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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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다 지겠다 와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대쪽까지 부셔야되다니 오! 한 번만 있었던데 넌 잘 났다 너 잘났다 일정은 일정이지 맞나? 뭐라도 물어봐 오케이 우리에게 나의 질문을 받는 쪽이 편하겠다 어... 스페이스프 응? 싹캐즈음 인트로 갈략틱 자이언트 스페이스프 두 개의 워프 엔진이 엘리 하하 몰라 그냥 하던대로 해 먹히는 것 같으니까 따라 따라 가자 야 저기서 지단이 어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큰데 저런 거 왜 질줄이야 모르겠어요 이걸 2편을 만든다는 소문은 있는데 일단 루머라고 밝혀진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어떤 지역의 지역의 지역을 통해 근데 2편이 만들라고 맘먹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편 엔딩에서 왜냐하면 1편 엔딩에서 1편 엔딩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끝난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스토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엔딩이 끝났으니까 올려 와우 전기 전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너 뭐하려는 건지 아는데 어? 안 죽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느 정도 공포 게임이죠 공포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으니까 전기가 돌아다니깐 너는 정말 다행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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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